안녕하세요 코오입니다. 오늘 뭐 샀니? What is you buy today? 2020년 6월 택배가 도착했습니다. 짜잔 열어볼까요? 뭐가 들어있을지 이번에도 포장 꼼꼼하게 해주셨구요 박스는... 여기가 있어 한번 더 포장을 뜯어 보겠습니다 짜잔 짜잔 이번 6월에 구입한 키트는 아카데미 1-48 스킬 대한민국 공군 F-86D 독세이버 독일 레벨 재포장 키트입니다 이거 구입을 했고 두번째는 쯔베즈다 1-144 스킬 이르쿠트 MC-21-300 미난기 키트입니다 이것도 신규명이구요 이거는 신규명이 아니고 이거는 신규명 일단은 이거 한번 살짝 열어볼까요? 이런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택배가 올 때까지 안녕 구름 2-48 스킬 3-48 스킬 2-48 스킬 3-48 스킬